구독 좀 부탁해! 한입 먹기 좋은 사과 크림맛 도넛 충주맨이 여기서 왜 나와요? 찹쌀떡에 애플크림이 들어있는데 쫄깃해요 불닭라면 잘 먹는 분만 드세요 매워요 치즈 돼지고기 볶음밥을 먹는 맛이에요 여름 보양식 생각날 때 든든한 한 끼로 추천 첫 맛은 초코 뒤 맛은 바나나 둘이 섞이니 애매해요 유자 맛의 탄산음료 달콤하고 상큼해서 추천 피스타치오, 바닐라, 딸기맛의 마카롱, 딸기맛만 만족해요 동네 정기구이 치킨 사서 드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어니언 시즈닝과 갈릭 디핑 소스가 닭강정 맛을 살리지 못했네요 새콤달콤한 배홍동 소스에 참치를 넣어 만든 김밥 뽀얀 버전의 크라운 버터와플 라즈베리 아이스크림 맛의 바삭바삭한 크로와상 모양 스낵 유자향도 적당하고 탄산이 톡톡 튀는 알코올향 적은 하이볼 연왕 갈아 만든 배맛의 하이볼 민물장어 한 마리 양이 들어있는 단짠한 장어정식 보양식으로 추천 구독좀 부탁해